네. 김영윤 폴리티코 연구소장이 김영윤 TV를 따로 또 개설했습니다. 김영윤 TV 대표 이렇게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재명이 또, 아, 나 이재명 생각만 하면 아저씨. 반장하겠네. 이게 그동안에 계속 영수회담하자면서 계속 바짓가랑이, 윤석열 대통령이 바짓가랑이 이렇게 잡고 사실 그 전으로 들어가 보면 대선 후보 시절에도 계속 대장동 게이트로 몸통을 윤석열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막 나오니까 1대1 토론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확정적 범죄자하고는 얘기 안 한다 하고 선을 완전 그어버렸잖아요. 그 이후에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첫 번째 작년 10월 25일 날 1년간의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 시종 발표회 거기서도 보이콧해버렸잖아요. 이재명이.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에서 환담하겠다. 내가 응하겠다. 이러면서 이재명이. 그거는 지금까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의로 언제나 항상 해왔던 거를 본인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보이콧해놓고서는 이번에 이제 국회 시정연설자 국회 방문하시는데 만나 주겠다. 큰 결단을 했다. 이러면서 이재명이. 이재명이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유.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박사님. 이런 거를 기사를 내잖아요. 그럼 마치 부끄럽지 않을까. 아유. 그 사람한테 무슨 부끄러운 게 있을까요? 부끄러운 게 있으면 여태까지 그런 짓을 했을까요? 아 근데. 부끄러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종류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있을 거잖아요. 아유. 아주 시규종이에요. 아유. 다 똑같은 인간들이구나. 저는 작년에 국회 로비에서 피켓 들고 있으면서 대통령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 우리는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출근하는 그 길에 저 멀리서 보는 것도 너무 심장이 떨리고 좋아서 그랬는데 어디 거기 앞에서 보이콧 한다고 마스크 쓰고 피켓 들고 시위하고. 저는 그거 보면서 정말 이게 외신으로 나갈까 봐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이거가 본인의 방탄을 위한 국회를 완전히 움직여버리는 거니까. 어찌 보면 이건 낫놈이고 어찌 보면 희귀종인 거. 맞는데 이번에는 환담하겠다. 여러 명과. 그러면서 본인이 큰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 사진에 제가 캡처해서 댓글. 여러분들 국민들이 생각하는 댓글만 조금 담아왔는데 이것만 읽고 국민의힘이 앞으로 이런 희귀종과 붙어야 되는 총선에서 승리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보여주시죠. 댓글이 좋아요가 267개를 받았어요. 검사 출신 대통령과 범죄자 출신 야당 대표의 조은혜.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검사 출신 대통령 범죄자 출신 야당 대표 만난다. 만나서는 참 안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할 수 없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1대1로도 아니고. 1대1이 아니니까 그 정도는 봐줘야지. 그 정도로 그냥 악수. 그때 윤석열 대통령 아버님께서 고인이 되셨을 때 장례식장 찾아왔을 때 악수했던 그 느낌으로 갈 거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렇겠죠. 빳빳하게 세워서 악수하는 사진 하나 건지려고 할 거다. 만났어요. 오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잘 대처를 해야 된다. 누가? 국민의힘이. 그런데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지 않다. 이게 조금 문제고. 국민들 마음이 이렇습니다. 교도소 깜빵 가 있을 놈이 어디를 넘봐. 그러게요. 261표. 그다음에 이대표. 아, 여기가 저. 좋아요가 267, 261 이렇게 왔네. 이대표의 결단이라고 하는 놈들 보니 한심하긴 마찬가지. 절대 만나서 좋거든. 이것도 250, 좋아요. 굉장히 큰. 그리고 이게 핵심이죠. 정가사범이 결단을 했단다. 크크. 크크. 그러니까 이것도 우스운 짓거리 고마해라. 이 말이거든요. 크크 웃고 말지요. 대통령과 만난 적 없는 야당 대표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 정도로 개 결단 소리는 개 식구들에게나 통하는 개소리고. 그러니까 이제 개딸들 그들은 이재명 당대표가 이겼다. 이런 느낌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너무 웃긴지. 그 밑에가 너무 웃겨요. 결단이란다. 결단 두 번만 하면 나라 들어 먹었다. 그러게. 어이가 없네. 이게 이 느낌이 보통의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 잘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 놈 아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더불어범죄당이 되어 있고 범죄에 대한 그런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국민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 그 전에 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게 모든 쏠림을 다 용산으로 윤석열 책임론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때 봤을 때 결론이 국힘이 막아내질 못하고 있다. 그러면 총선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 좌파대 우파로 갔을 때는 택도 안 된다. 왜냐하면 웰빙 우파들이 이 강성 좌파들 완전히 칼들고 설치는 좌파들한테 못 이긴다. 그러니까 범죄당.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권 교체를 했을 때 공정과 상식의 부활이었잖아요. 지금 이번에 총선도 부도덕한 당과 도덕성을 갖춘 당의 싸움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중도의 마음을 흡수하고 공정과 상식의 한 표를 행사하는 정말 그 중도 MZ, MZ세대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도덕성을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인용안의 혁신위원장이 한 1호가 당내 징계 해제잖아요. 이준석만큼은 징계 해제하면 안 된다. 왜냐? 부도덕의 상징 아니냐. 성상납의 상징이고 허위학력에 대한 거를 국민은 10년을 속여왔으니까 이거는 아니다라고 한 번 더 찝으면서 이번에 가야 될 길은 도덕성 회복으로 가자. 그러면 아마 물갈이가 자연스럽게 될 거다. 도덕 대 부도덕의 대결. 그럼요. 도덕 대 부도덕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박사님도 보시기에 사실 이 차별화되는 거는 도덕이 기준이거든요. 그쪽은 아예 윤리 도덕은 제껴야 되는 거고 그냥 무상연애, 형수 욕설. 욕설도 그냥 욕설인가? 그런 게 전혀 부도덕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집단이니까.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걔 딸들은 여전히 이재명을 응원하고 민주당 의원들도 그거 가지고 시비를 안 가는 거예요. 형수한테 그 정도 욕설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집단들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 기준을 확실하게 높이겠다. 국민의힘은 도덕 기준이 이거다. 니네들은 저기 정가사범이 기준이니까 핫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확실한 차별점으로.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차별을 두는 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국회의원은 다 똑같아요. 그놈이 그놈이요. 네. 우덜끼리. 우덜끼리가 다 그냥 이쪽 이쪽이 아니고 다 우덜끼리로 보여서. 그나마 차이 있는 게 이 도덕기 조금 그래도 우파들도 부도덕한 놈들 많죠. 특히 정치인들은. 그러나 얘네들 이재명 같은 수준은 그래도 아니잖아요. 거기서 차이는 좀 나아요. 그래도 부끄러워서 우파들은 예를 들어서 윤희수 의원 같은 경우 아버지 그런 게 있으니까 국회의원직 던지잖아요. 그리고 뭔가 청문회에서 뭐가 문제되고 그러면 사표 내고 이런데 이 좌파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둑바둑 우기고 김의견 보세요. 바둑바둑 우기고 그다음에 이재명은 더 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무렇든지 그거 응원하고. 그러니까 청문회만 비교해도 권현희라든지 본인이 가진 부도덕에 대해서는 다 같이 입담으로 주잖아요. 이런 거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런 포인트를 지금 국민의힘이 잘 캐치를 해서 이게 공격의 대상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공격의 대상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용선을 공격하는 것도 못 막아내면서 어떤 공격을 포인트를 못 잡고 전략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총선의 전략은 무조건 부도덕과 도덕을 기준으로 잡자. 그리고 국힘 내에서도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려놔라. 욕심 부리지 마라. 당을 살리는 게 지금 현재는 당 살리고 내 금배지가 욕심이 아니라 나라를 살려야 되는 게 포인트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혁신 위에서 그런 룰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국민의힘도 물갈이가 되고 민주당에도 강타할 수 있는 도덕적 우월감을 갖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천 룰에 그런 문제된 사람들 이런 거 한 사람들은 절대 공천 배제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거 있잖아요. 위장전입. 한 번에도 한 사람은 안 된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그다음에 또 뭐 있잖아요. 전과가 있거나 전과 있는 사람 배제. 그다음에 학력 위조 등 조국 같은 사태 있잖아요. 맞아요. 입시 비리. 입시 비리, 학력 위조. 이거 안 된다. 그다음에 학폭. 그렇죠. 학폭이 연루된 사람들은 안 된다.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걸 딱딱 대는 거예요. 그다음에 병역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박주선이 박원순이 아들처럼 병역 비리가 있거나 이걸 조목조목히 구체적으로 이 사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도덕적으로 있는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공천 배제. 그러면 이준석 같은 거 그다음에 국힘당도 정리가 되지만 민주당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월감은 국민들한테 국힘은 저런데 여기는 생량아치들이 다 공천 받네. 생량아치가 대표네. 이렇게 차별성을 부각시키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오면 박사님이 항상 정리를 해 주셔서 제가 너무 속이 시원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공천 룰을 바꿨어요. 철컹 철컹 깜빡만 안 가면 공천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공천에 심사 서류 넣을 수 있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그다음에 금품 수술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다 나가리. 그냥 배제시켜야 된다고요. 그렇죠. 농네 돈다발이 있었죠. 송영길은 당대표의 쩐당대회로 바꿨죠. 그다음에 송트남이라는 별명 아시죠? 베트남에서 미성년자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썰들이 있고 김남국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탈당을 했지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7인회고 7명이고 코인 거래했고 100억인지 처음에는 60억인데 나중에는 100억 넘게까지 나왔고 어머니 코인 월러까지 만들어서 원래까지 만들어서 하고 이 도덕성은 거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고 윤미향 말 안 해도 아시죠? 미언부 할머니 돈 뜯어서 발마사지 가고 애완견 호텔 쓰고 딸한테 가고 갈비 사 먹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한국인이 정치에 가장 울분을 토하는 1위가요. 뭐가 나왔냐면 정치인의 부패와 부도덕이 나왔어요. 이게 2021년의 1위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안에서 부도덕, 부패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울분, 울분이라는 건 가슴에 쌓인 거거든요. 이 울분을 토해낸 1위가 이런 정치인의 부패와 부도덕. 이거를 바로 잡겠다고 나온 게 윤정부예요. 윤정부. 탄생한 게 윤정부. 윤석열 대통령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국힘당도 그런 공천 룰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다 배제시키겠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몇 가지 안건 제가 페이스북에 정리를 한번 다시 해서 올릴 건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거 우리는 도덕적 우위에 서 있다. 우리만 일단은 강조, 국힘을 강조해버리면 저쪽은 생양아치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굴은 멀쩡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뭘 하는지를 잘 모르는데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도 영등포구 을인데 옛날에 5.18 전야제 NHK 룸살롱에서 여자 목덜미 잡고 김민석. 네. 쌍욕하고 퇴폐. 여자 둘입니다. 김민석. 김민석은 두 명. 양쪽에 끼고. 양쪽에 끼고. 그다음에 우상호도 같은. 우상호도. 얼굴도 멀쩡하게 생겼는데 참 착하게 생겼다고 사람들. 의외로 얼굴만 보고 도장 찍는 사람 많아요. 큰일 납니다. 이분도 새천년 NHK 서대문구 갑입니다. 그리고 사전선거 허위 재산 신고 축소. 박범계처럼 재산을 축소 신고해서 이 사람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SK 2억 수수해서 징역 먹었던 사람. 그다음에 7억 금품 수수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제가 리스트를 박사님 리스트를 써왔는데 계속 넘겨. 더불어민주당만 조사를 해왔는데 이 정도가. 지금 현재 의원들. 그러니까 확실하게 국민의힘 차별 두고 우리는 도덕당으로 가겠다. 이렇게 가면 저는 총선 승리 이끌어낸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거 차별화되는 게 그게 가장 차별화될 수 있는 거니까. 스스로 그거를 제거시켜야 돼요. 국민의힘이. 스스로. 그래서 이 물갈이들을. 그게 자연스러운 물갈이에요. 그러면 걸릴 사람들은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다 내보내는 거야. 그리고 새로 영입하거나 오픈 프라이머리로 경선에 붙이는 사람도. 그 조건이 안 된 사람은 아예 경선에도 안 붙이면. 자연적으로 국힘이 그래도 도덕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놈들이네. 이렇게 한 거를 스스로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이 젊은 MZ세대들에게는 국민의힘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때 윤석열 때문에 대통령을 뽑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시 중도로 넘어온 이유가 국힘을 지지하지는 않는 거예요. 국힘 스스로 이렇게 옷을 벗고 나 정말로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겠다고 제대로 된 옷을 정치 옷을 입으려고 하면 지금 이렇게 도덕성을 회복하는 당으로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걸 디테일하게 쫙 나열해서 여기에 하나라도 걸린 사람은 공천 배제. 아웃. 이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게 총선 승리 전략입니다. 그러면 뭐 준석이 다. 거기에 이거 있으니까. 난 너 아웃시키려는 거 아니야. 여기에 부적격자. 아니 우리가 대학이고 대학원이고 입학할 때 그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요. 안 되는 게 있어. 그거 뭐 네가 미워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서류가 안 된대. 예를 들어서 유학 갈 때 토플 점수가 있어야 되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돼. 졸업장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예. 그럼 여기에 룰이 딱 있어서 전과자 안 되고. 이런 저런 의혹 있는 사람들 안 되고. 아니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지. 네가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다. 무슨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자격 있는 사람은 경선. 아 그럼 무슨 공천 잡음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총선 승리 전략 나왔네요. 김용윤 TV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해 ales